안녕하세요. 저희는 애니언 FNC라고 하고요. 애니언 FNC는 1883 시럽 이외에도 바나나 칩이나 아니면 빈더 바닐라 시럽 그 외에도 250ml 시럽, 1000ml 시럽까지 다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국지카페 사업으로 한 80개 매장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저희 대표 제품으로는 일단은 1883 시럽이 제일 대표로 그 외에도 이번에 올트리 바나나 칩도 저희가 수입을 해와서 이제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 저희 시럽은 일단은 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커피류 시럽이나 과일류 시럽 전 어우러져 있는 시럽이고요.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맛과 향까지 다 잡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애니언 FNC 홈페이지 보시면은 02-2051-1883이라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상담 가능하시고요.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문의 해주시면은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. 이번 카페쇼 행사를 통해서 저희 1883 시럽 외에도 다른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더 많은 고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